전체적으로 고르게 칠해줍니다. 고르지는 않은데 오히려 그라데이션 넣는다는 느낌으로 집에 가져가면 색깔 달라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고르게 넣어줍니다. 너무 멀리 떨어지면 거칠거칠해질 수 있으니까 머리가 대량 이 정도 손가락 두 마디 거리를 유지하십니다. 약간 물같이 될 거에요. 그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. 거칠거칠하게 칠해지면 나중에 손톱으로 벗겨줘요. 손톱으로 벗기고 이러니까 조금만 더 볼까요? 귀걸이 1번 줄 알 수 있어요. 귀걸이 1번 줄 알 수 있어요. 귀걸이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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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알 수 있어요. 귀 cooledzza. 귀걸이 2번 줄 알 수 있어요.